밤사이 충청과 경북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선 남성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흠 기자, 먼저 인명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충청과 경북 호남을 중심으로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오늘 오전 5시 4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의 한 북방길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오전 7시 38분쯤 심정지상태 A씨를 구조했지만 숨졌습니다. 충남 서천군 빈면에서 발생한 산세타로 인해 주택이 붕괴되면서 집에 있던 70대 남성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에선 지하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침수됐는데요. 소방이 배수작업을 벌이며 구조에 나섰지만 오전 6시쯤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 북부 조야동 한 농로에 있는 배수용 원형통에선 60대 후반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삼천면에선 침수 피해로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선 하천이 넘치면서 주민 18명이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많은 비에 열차 운행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궁항호와 ITX 새마을 등 일반 열차의 경우 당항선과 경북선은 오후 6시까지 전구간 운행을 멈춥니다. 이 밖의 KTX와 광역철도 등은 전구간 정상 운행 예정이나 최대 4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일부 지연되거나 호우로 인해 서행하는 경우도 발생해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쏟아진 물벼락에 홍수 척보도 발령됐는데요. 금강 영동군 양강교 지점, 대전시 만년교 지점, 논산시 논산대교, 금산군 재원대교 등의 홍수 경보가, 낙동강 치곡군 호구게다리 지점과 거창군 황강남아교 지점 등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논산 벌곡면 한 마을이 침수돼 주민 30여 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강경 대흥리 주민 40여 명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3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6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 중입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구와 대전, 세종, 충천, 경북, 전북 등 전국 28곳에서 산사태 정보 최고 단계의 심각 수준이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해서 경계를 올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9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에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